자, 노마...뭐야 파이어브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보실만...볼만 해요? 나만 재밌어?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부장님 계급 빼고 재밌습니다. 아, 그것도 나름 근데... 그냥 봐줄만 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또 어떤... 어떤 계급을 펼쳐주실지 오, 파이어뱃이다! 벽을 투과하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한다. 적을 저지하는 데 제격이죠. 아, 보는 건 재밌어요? 보는 건 재밌으면 됐지, 뭐. 섬님이 즐기는 게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네. 제가 총싸움하는 거, FPS를...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목표에 접근해서 정화기를 갈겨버려!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었거든요. 진짜 간만이에요. 우와아, 그와아!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앞쪽에 지저분한 방이 있군. 깨끗이 지워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 저, 저, 어머니p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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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머니이여이잉이이잉!!!! 알겠습니다 바싹 구워드리겠습니다 무색고.. 자꾸 바싹거리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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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뭉쳐 얘들아 뭉쳐 뭉쳐서 와 왜 안와 뭉쳐서 오라고 했지 내가 뭉쳐서 오라고 했다 처리했습니다 바싹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 돌이킨게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돌이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계속 버튼만 눌러 이건 날이 시퍼룩해선 양날의 검이야 너랑 척을 동시에 조져버릴 수 있거든 더러니 체력을 항상 주의해 실전이었으면 지금쯤 온몸이 불타버렸을 거라 그리고 나서 레드존에 진입했다가 그들은 죽여져버린다고 그들은 죽여져버린다 와 에너지 나는거 봐 시간과 거리에 따라 어떤 효과를 내는지 감을 쳐 봐도 쿨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저 자식들한테 접근해 사실 말이지 나도 처음 적을 죽였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이게 별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 뭐야 최종 결승전 진출자는 2명 1번 벽 뒤에는 보자 골통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 자 반응로 코어로 불을 내뿜어봐 죽어가는 적들의 불빛을 슬프다 아 벽 뒤에서도 할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죽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흐헤헤 교관님 쏘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교관님 우리가 다 뚫어서 쓸어버릴 거지만 공룡원을 사용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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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머졸이랑 똘만이들은 벽 뒤에 숨으면 우리 손이 안 닿을 줄 알아봐 틀린 건 아니지 어어 하지만 달을 보고 울보지잖아 여긴 맘껏 달을 보고 울보지잖아 이자식들아 흐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하으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지 으응 그래 꼬맹이와 돼지 친구들이 새 집을 장만했다 이거군 꼬맹이랑 돼지 친구들 이거 남아고시여 생일건 생일건 가버렴 가버렴 어 근데 너무 아픈데요 아 이게 있었죠 가버렷 여어 대박인데요 이거 가버렷 툭하게 맘먹고 고지를 점령했구나 그래도 녀석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제 집결에서 탈환을 시도하겠지 그래도 이제 연속 득점 보너스를 쓸 수 있잖아 적을 처치할 때마다 점수를 받을 거다 교관님이랑 동화되고 있다면 그렇게 그렇게 과장 과장이 되어간다 아 재도전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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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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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자식들아! 겁나게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3번을 길게 눌러서 트레셔 하하! 저것만 봐도 먼저는 챙긴 셈이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안 돼 나 죽어 나 죽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전문이 시작될테니깐 은피하고 적 병력이 쓸려라 여기서도 죽나? 트레셔에? 여기서도 죽나? 이 세상에 없어 하하! 저것만 봐도 먼저는 챙긴 셈이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와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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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쓰 어? 또 사격한다고? 거기서 흥미라는게 있을 수 없거든 오우 여기 시작 이번 불의 시련은 시작일 뿐이다 자 문을 찾아라 이상 나이스 헐 하아 아아 아아아아 헐 얘 어릴 때가 그랬나보다 어어 뭐야 동생은 어디있는데 근데 응? 동생은 어디간거야 동생을 점령하고 모든 적을 없애 팀 점수를 획득해라 알겠나 거점 안에서 생존하려면 규칙을 따라야한다 좋은 위치를 찾고 네가 가진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라 잘들어 거점은 전투가 진행될수록 계속 변경된다 환경이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거점이 계속 바뀌는구나 되게 많네요 종류가 주요 거점이다 나도 슬라이딩 하고싶은데 슬라이딩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거 나도 알려줘요 총은 이렇게 쏘는거야 이 자식들아 지금 으잇 뒤디디디디 뒤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뒤는 내가 맞겠다 뒤는 내가 맞겠다 아! 내가 못맡았다 어 여기 어디냐 잠깐만 불쩍이다 너 어떻게 올라가냐 거기 아 여기있다 으으 으으 야 이자식아 오 이자식들이 아 여기 거점 아니구나 이제 흐흐흐흐 혼자서 이상한데서 뻣짓하고 있었다 빨리와 빨리와 이 자식들아 으샤샤 거점 바뀌었어 거점 바뀌었어 응 으으으으으으 우아 시 아 보급품을 안챙겼구나 뭔가 할게 많네 연근이 야 올라가 올라가 이자식아 우리 지들끼리 막 떨고 와 으 어디야 우와 이거 좋다 우와 우와 화염방색이 언제 줍니까 아이 못 죽었어 못 죽겠어 무인정찰기를 파괴했다 나도 나도 줘 나이스 거점이 언제 바뀐 겁니까 나도 내 허락도 없이 아니 내 내 허락도 없이 거점이 언제 바뀐거야 이거 아니 상의는 해야될거 아뇨 이 사람들아 아 아 아 아니요 화염방색이 지금 못써요 화염방색이 아직 활성화가 안됐잖아 화염방색이가 아직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야 바뀐거 같애 아닌가 저거 뭐지 빛나는거 수차렐 아 아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딥니까? 같이 합시다 어 화염방사기 생겼다 다 죽었어 이제 와 와 화염방사기 생겼어 아 와 또와 또와 왜 안와 화염방사기 시간 얼마 없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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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여 나이스 나이스 으음 오 오 오 오 무쌍 그 뭐냐 쟤 아 못죽였나 나이스 어 이거 탐난단 말이야 헤이스톰 갑니다 헤이스톰 아 ㅜㅜㅜㅏㅏㅏㅏㅜㅑㅗㅆㅑ Mshaw 아 그러네요 여기서 조정을 하는거네요 떨어트리면서 으이이 주여 거점 십별 완료 저게 주여 거점을 점령했다 주여 거점 점령 ö杜산 좌식들이 우리 것이지요 어? 아하위 아 진짜 이 자식들 어? 뭐야? 걔한테 물려죽인거야? 오하하하 우와 걔가 내 똥꼬 물었어 우와 우와 나 너무 생각없이 했다 지금 야야야야 아 이거 왜해 지금 하나 태웠어 하나 태웠대 그래도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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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근데 뭔가 정신없으면서 재밌네요 와라 이 자식아 어? 왜 나 이거 썼는데 어흐 승질나 2 2MP 썼는데 1 2 1 2 2 2 2 2 2 2 3 4 4 4 5 4 5 글쎄요 연습이라 그런건지 아 이거는 보여주지 말지 이거 좀 부끄러운데 음 전쟁영화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스토리 영상이 너무 짧다 튜토리얼 막 한 30분 하고 스토리 영상 한 10초 보여줬나요 지금? 파이어브레이크 까지 했구요 노마드 와 이걸 다 해야 돼 오늘 타보고 타겠네 계속 몇시까지 할까요 우리 30분만 딱 더 할까요 4시까지 네 콜사인은 노마드다 광선 지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방어에는 최고다 노마드까지 하면 얼추 4시 알겠습니다 아 얘 아까 그 계좌네 내 엉덩이 무르네 오케이 오 댕댕이와 함께 좋아 아주 간단한 걸 배워보겠다 광선 지류를 연결해서 함정을 만드는 거다 가자 먼저 목표에 접근해라 멍멍이 이름은 음 광선 지류군 저쪽에 목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나 설치해 보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저기다가 아 저기다가 제대로 착중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광선 지류야 어 멍멍이 멍 아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 이해했어 재미있지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 더 난이도 높은 함정을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지 네 재밌네요 멍멍이 이름은 성덕이야 무성덕이 어 방금 정말 훌륭했어 훌륭했다 야 빵이요 이제 광선 지류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배웠으니 해체하는 법을 알아보겠다 적도 이 지류를 사용하니까 어이 저쪽을 봐라 저기 광선 지뢰를 설치해 두었군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지 지뢰가 뭐 별건가 광선 지뢰 제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다른 하나도 안전모드로 바꿔버려 영원히 다했습니다 좋아 저건 처리했고 이제 다음 표시 지점으로 넘어가자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성덕이가 개가 된데 이제 인계철선 두개를 설치해 볼까 뭐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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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사이버 사단을 골탕 먹여볼까 입구에 지뢰 두개를 설치해라 문 하나에 하나씩이다 심각하군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반길 사람은 아 너의 적불이다 죄송합니다 이제 서버실 입구에도 설치해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다 이번엔 조준을 잘해봐 아 뭘요 이정도 했으면 됐죠 이정도 했으면 됐죠 아 뭘요 이정도 했으면 됐죠 성덕이 군결을 풀어서 적들한테 혼란을 일으키자고 심야 후후으으 고전이지 k-9 유닛은 두가지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가기와 정찰이지 따라가기 모드에서는 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다 적을 만나면 목을 물어버리고 착하기도 하지 정찰! 정찰! 역시 우리 성덕이 오우 이름이 주노래 알았어 주노로 할게요 이름이 주노래 뭐 성덕이로 하고 싶은데 적이 침입하면 따끔한 맛을 보여줄거야 찬인하고 거친 면이 있다니까 아주 맘에 들어 자 잊지마라 주노는 두가지 모드를 수행하고 각 모드는 변환할 수 있다 알겠나? 짜증나긴 하지만 방법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임계철선을 해체하거나 뭐 말을 하다 마십니까 잘한다 신난 강아지는 너무 사랑스러워 제 좀 봐 똥똥어리를 뒤집었어 얼마나 귀엽냐고 아아 우리 성덕씨 시간 없어 애 송이 저기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찾아서 해체해라 분명 시간 없다고 했다 쫓아가서 죽이고 쫓아가서 죽이고 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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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폭탄이 타이머가 달려 똑딱 똑딱 대체하는게 좋을거다 파티를 아주 박살냈구만 보자 멍청이란 그 똘마니들이 단단히 열 받았는데 하기야 니가 저놈들 폭죽을 치워버렸으니 되찾고 싶겠지 놈들이 아주 벌떼같이 달려들거다 폭탄을 찾으려고 말이다 좋아 철망 지뢰를 잘 설치했어 너희들이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걸 증명해주도록 하지 넥 넘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니 그대로 돌려줘야겠지 아 이거 너무 높은가? 흐흐흐흐흐 저 똥통들만 충분히 터져버리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센트리포트 한 마리 목표 점수를 모아 오이씨 어어 야야야 주노 주노 아아 어야 여기서도 나오면 어떡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주노 잘한다 센트리포탑을 쓸 수 있게 될거다 센트리 사용 가능 양쪽 복도에서 적이 접근하고 있다 한 방향은 니가 막고 다른 한쪽은 센트리한테 맡긴다 방어만 하면 돼 3을 길게 눌러 센트리포탑을 배치 아아 여기다가 센트리포탑 하나는 낑동차게 설치해놔 여긴 내가 막으라고요 그래서 알겄습니다 요 아 Memon 아주 좋아요 으으으윥 ㄹ 얘네 총을 왜 안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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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할게 없는데 다음 방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방선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게 누구신다 으르렁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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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낫게 쏘라고 얘기했잖아 아저씨 똥 좋아하는거야? 저랑 너무 취향 똑같잖아 오우 음 요게 뭐야 수색선멸 설치하거나 해제하거나 승리할 수도 있다 아 참고로 목숨은 하나뿐이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진영이 교체되고 다시 수색선멸을 진행한다 요건 또 라운드가 있어?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리거 같은데 우리 뭐야 설치하? 수색선멸 폭탄 폭탄 획득 완료 어디로 갑니까? B로 갑니까?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아 아 위협제거 어디갔어? 저기있다 폭탄 빨리빨리 폭탄 빨리빨리빨리 폭탄 내가 해야 돼 니가 해 내가 해 빨리 해 빨리빨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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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s 오케이 사수 사수 여기 사수해야됩니다 여기도 하나 놓겠습니다 안오는디? 오오 나다다 아니구나 금방 끝나는구나 방어 아 에이 저 B로 가겠습니다 B로 문 어떻게 엽니까 이거 못 엽니까 아 B 여기구나 아까도 B였지 내가 A 가볼까 A 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방어가 어려운데 와 와 와 진짜 목숨은 하나 가 그거구나 진짜 하나구나 아 이런 젠장 아 목숨이 진짜 하나구나 하하하하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어? 이겼어 나이스 하하하하 한 것도 없이 이겼어 하하하하 에휴 파괴 잘하지 또 내가 이번엔 A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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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에휴 조심하셔요 폭탄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아 아 어 무셔어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 왜 여기다 쓸데없는 데다 깔았냐 왜 앞에다 깔지 안 오는데 안 오는데? 두명 헤엑 당연히 3명 니가 마지막 아군이다 임무를 완수하도록 헤엑 놈을 끝냈다 이제 적은 합류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오 내가 마지막으로 울 Wahr 어리버리하게 마지막에 어리버리하게 이겼어요 야 나 aan 얘 우리 편인 줄 알았잖아 흐흐흫흐흐흐ㅎ 읏흨흐흫흐흫흐흫흐흫흫흥 bestimm일 흠믹 os 나아! 우리 편인데 빨겠어 이걸 어디다 설치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다 해야 되나? 아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요? 아아! 아아! 에이치켜 에이치켜 지켜 지켜 지키면 돼 흐흐 무서워요 야 멍멍이 좀 부르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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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겠습니다 bre им 나이스크레쉬 처리 잡어 잡아 무인 정찰기 뒤 있어 뒤에 뒤에号 앞에다рей Janet 나이스 라이스 니스으으으으으으 toilets 찍었다 요번엔 C 키요? 어어 근데 끝났어 그llä 흐흐흐흐 으아아아 야아 뭐냐 무식하게 맞으면서 그를 누구보다 최고로 만들 수 있어 느리게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네 일어나선 안 되는 거였어 동영상 너무 막 감질나게 보여주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